슈퍼모션 시크네스 브루스 슈퍼모션 아픈 브루스야? 캐나다네요 뭐지? 아 무서워 뭐야 뭐여? 어어? 어어? 뭐하라는거야? 어어? 신발 내놔 이녀석아 타고 가는건가봐 계속 어우 깜짝이야 뭐야 이녀석 거꾸로 돌았어 피했다 이녀석 엄마? 엄마 이녀석 밟아준다 이녀석 가까이 올 때 타면 되는 것이죠 오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오우 흐흐흐흐 흫 어우llä 깨어 버려 떨따 practicing 아 너무 많이갔다 아 너무 빨리갔어 adelography 움직여낸 yes 슈뜨 Q. 아 знаете 그.. 신발에 날개가 있으니까 좀 나는데? 그래도... 먹어주시고 너무 쫄 필요 없어 이거 내려갈 줌도 내려가긴 했는데 안 내려가 어! 기다려 요스! 아! 아하하하하하하하 아 저 나는 거 테스트 좀 해봤는데 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하하 쓰읍 어..오케이 알았습니다 장난하는 거만 칠게요 먹어주시고 친정하게 넘어가주시면서 밟아주시고 신발도 먹어주시고 넘나 빠르죠? 다 알고있다는 거 허허 여허 컴온 베이비 여기다 여깄다 여깄다 아! 아 맞아버렸다 아 괜찮아 신발 없어도 돼 신발은 몸을 무겁게 하자 아직이야 아직이야 더 가까이 오면 지금이죠? 신발 또 있네 엄마 아아 야아아아 탁 무시놓고 잠깐만 지금 신고 빨리 가야돼 여기서 침착하게 가야된다 침착하게 빙 우어어어 Rhode 여기여기여기 오! 중간 세이브다 중간 세이브 어 счチ 여기다 들어오는거야 아이고 뭐야 신발이 있거든 뭐지 어디로 여기 설마 여기로 가는건가 맞네 여기네 어어 짜부될거 같은데 아아 아 언제 내려가는거야 하여튼 타이밍 맞춰서 내려가는건가 근데 내려가는건 맞는데 뭐지 일단 여기있어 일단 여기있어 더 많이 벌려줬을 때 가야되나 봐 더 더 더 벌려주세요 지금인가 지금 가는건가 아닌가 지금인가 언제야 언제 가야되는거야 죽었어 언제가야되는거야 아 아니었어 그냥 계속 타가는거야 뚱뚱뚱뚱 소리나는데 뭐지 언제가는거지 그냥 계속 타고 가는건가 소리가 나는데 아니다 저 녀석을 죽이자 저 녀석을 죽이면 돼 저 녀석을 죽이고 나 저거 타고 가면 되잖아 넘어가면 되잖아 걸렸다 이 녀석 저 녀석을 잡고 저 위로 넘어가자고 사람은 큰 그림을 그려야됩니다 생각에 틀에서 갇혀서는 도저히 풀파워 시너지를 낼 수가 없어요 아하하하하하하하 야어떻게 내 신발 신발 어떡하냐 신발 다시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룰을 지켰어야 되는데 앞으로 가고 있기는 있는거구나 허허허허허 버섯주세요 아 버섯 좀 먹었다 나 큰일났어 나 신발 없어져서 밑으로 못내가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가는거였어 뭐야 아야 버너스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신발을 두짝씩 주시네 나를 지금 조련하네 나를 조련하고 있어 저 녀석이 어어 깜짝이야 야 지금인가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이 찬스다 아니었어 야오 살려주세요 따아 어 살았다 아 지금인줄 알았네 아니잖아 저추브 뭐야 저거 어 언제가 언제가 지금인가 아아아아아아 지금이네 지금이였어 아주 마지막이구나 하하하하 너무하시네 하하하하 알았어 알았어 여기서 이쁘게 기다리고 있소 이쁘게 조숙하게 조신하게 이쁘게 기다리고 있소 버섯은 주시면 좋고 딱 그 버섯 말고 살아있는 버섯 말고 몸에 좋은 버섯 팽이버섯으로 아 말구요 쟤 죽여야되지 그 버섯 그 버섯 아 아 아 아 어디갔지 버섯 어디갔어 아 으아아아아아 야 버섯 어디갔어 방금 아 하고 있었는데 죽었냐 하하하하 아아 버섯인줄 알았어 있소 아 아 정신차리자 이사할게 이사한 맹이야 이렇게 있즈든 지 하하하하 하하 가만히 있어 여기 처음엔 여기야 지금이다 아 뭐야 왜 버섯 절로가 뭐지 랜덤인가 저 website 아 짜 하하하하 빠져버렸어 야 보석 왜 앞으로 갔냐 랜덤이야 랜덤 자 침착하게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 버섯이 오면 먹자 안 오면 안 먹는 거야 오케이 내 입에 갖다 주셔야 돼요 아 그 놈 말고 왔다 아 먹었고 신발 아까도 주더라고 기다려 이 녀석 조심해 이 녀석 조심해 침착해 괜찮아 괜찮아 어 조심해 뭐든지 조심해서 죽어버려라 오케이 가만히 쉬어버려 왔다 아싸 룩룩룩 이제 잡을 수 있어요 이제 일로와 한번만 걸려봐라 신발 먹으면 공격할 수 있어요 뭔가 또 준다 아 보너스 좋아요 왔다 짜자잔 자 이번엔 스카이 콕 슈트합니다 스카이 슈트 됐다 죽여버려 대연맨 됐다 난 안전해 별 별 먹어야 돼 왜냐면 하늘에서 먹대로 죽여든지 군바가 오오 하아 오호 어떻게 된거야 하하하하 멍청한 녀석 나 여기 안에 있는데 하하하하 아 나 별 안 먹어도 되는구나 됐다 지금이다 지금이야 으아악 아 반응을 주나 띵 하면서 반응을 주는군요 됐다 아니야 아니야 이 녀석 수법이야 조심해 아직이야 지금이다 아 아우 찍힐 뻔 안 찍히잖아 안 찍히네 잘 만들었어 찍히는 줄 같아 저기서 멈추네 중간에서 겁을 줘 나에게 신발도 주고 잘 만들었다 누구야 슈퍼모션 시크네스 브루스 아픈 녀석이야 무기맨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